그렇게 답답해요 여러분? 조금만 기다려봐요. 올릴게요. 좀 알려줘봐요. 내가 답답해. 거짓말. 벌써 3명이 팔로우했다고? 거짓말. 진짜 거짓말하지마. 거짓말하지마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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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고 빨리. 말도 안 할게요. 거짓말하고 있어. 지금 진짜.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? 동영상도 있을텐데. 그죠? 어? 아 잘못된다. 동영상은 어떻게 하는 거야? 라이브인가? 게시물? 아니 쭉 누르고 있으면 되나? 아 쭉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이 된다고? 와 심세계네. 게시물 하나까지 올려볼게요. 게시물. 자 배워가야지 배워가야지. 아 게시물. 자 게시물. 게시물 어떻게 올려? 알려줘봐. 자 어떻게 올려. 알려줘봐. 아 파란딱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. 파란딱지가 뭐예요? 네? 공식인증? 누구한테 인증하는 거예요? 나 모형인증을 받았어. 아 인스타에서 원두에 해줘요. 나중에? 받을 거예요? 원두에 어떻게 받아? 신청을 했어? 누가 신청해? 아 이제 신청을 할 거라고? 아 그니까 그 누가 신청했는 거야? 우리가 했다고? 아 이거 회사에서 했다고? 아 그것도. 아니야? 회사는 아니라. 할 거라고? 구해주세요 빨리. 알겠어요. 뭐야 이거 오늘 아니야 얘? 그치 두 시간 전이네. 이때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. 제가. 그리고 이거 아까 얘 입고 온 옷이었거든요. 누가 찍어줬어 이거? 아 형이었어? 아 언제 찍었대? 아까 그렇게 나가서 찍은 거였어? 진짜 대단하다. 넌 인정이다 인정. 인정. 어 뭐야 내 사진을 왜 올렸어? 이거. 아 이거 이게. 그. 기범이는 정말. 말도 없이 올린다니까? 나 지금 알았어. 심지어 나. 난지도 몰랐는데. 나였네. 이 형은 아이디가 왜 그래? 이거. 이거 맞아? 아이디? 안 나오는데? 아 이건가? 아닌데. 한글로 치니를 쳐야 될 것 같은데? 어 이 형 아이디가 왜 그래? 왜 그래? 이렇게 생각해. 그니까 아 이거 안 나와. 다시 좀. 다시 보여줘 봐요. 잘못. 그 잘못했죠? 공개 더 있다고? 공개가 어디? 공개. 아 샤이니 계정을 들어가면 되겠구나? 아 그래 그래. 아 샤이니 오피셜? 오케이. 오 됐네. 오. 와 이게 쉽네. 40만명? 40만명과 함께 인스타. 인스타랩. 브이라이브. 브이라이브. 생일기념 브이라이브. 플랭. 플랭. 딱. 정확히 여러분. 4명만. 팔로잉이라고 하죠? 팔로잉을 하겠습니다. 내일 이제 더 이상의 팔로잉은 없다. 끝. 끝. 아 우리 공개. 아 싫어. 저 이렇게만. 끝. 끝 끝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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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